와아 잡혔다 이씨 나는 나무통을 너무너무 저기있어 아 나무통 없어 차크라데시 안맞였어 아아 와 너무 아파 임마 안통한다 너 없지 나무통 아 나도 없네 엄마야 와 A클라스 봐 극호 2 는 페일 그 고이 또 안맞았어 와 와 와 아 나 봐 맞춰라 맞춰라 아 극호 2 썼어야 되는데 게이지 게이지가 다 떨어져있네 안죽었어? 나이스 희나타 좋아 좋았어 어쨌든 잡았네요 아 A 박세다 한 B 바꿨다 아 C네 아 급동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가지는데 자 빨리빨리 갑시다 이 메카나루토랑 아마 최후의 결전을 하겠지 챕터2에선 그쵸? 이런 불찰을 종잡을 수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앞으로 조금만 더 자 이제 앞에 표시되어있는 부분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느낌표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앞이네요 찾아내긴 했지만 너무 강해 나루토 메카나루토는 분명 저 앞에 가자 완전 미쳤는데 누구도 불가능해 메카나루토군 메카나루토군 드디어 찾았다 이 자식 너놈들에게 이제야 나타나서 뭘 어쩔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놈들이 알고 있는 노멀모드는 더는 나올 수 없을 거다 내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니 메카나루토가 사이코가 됐어 아 아닌데 틀리지? 이런 녀석한테 지지 말라고 약간 옛날에 나루토도 구미한테 질 시절에 그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쵸? 옛날에 나루토도 정신 놨을 때 있었잖아 소용없어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넌 그렇게 약한 녀석이었어? 메카나루토군 네 목소리 따위 쿨럭 크 어? 야 노멀 메카나루토가 좀 뭔가 하나보다 어? 그러네 나루토 짱 히나타 짱 이 녀석 졸라쌤 메카나루토 맞지? 그럴 수 없겠는걸 난 널 구하기로 결정했어 야 엉덩이에 부스터 있어 난 너를 구하겠어 반드시 나루토 나루토 설마 했더니 내 지배를 날려버릴 줄이야 너놈들을 격정하고 있는 모양이건 그렇다면 부숴버릴 줄이야 부숴버릴 줄이야 부숴버릴 줄이야 그렇게 하면 노멀 모드는 완전히 침묵할 줄이야 아이치은 아직 살아있어 그러면 아직 가능성은 있어 원래 나루토는 보통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얘기가 좀 많아요 애들 대화 내용이랑 스토리 자체가 좀 손발을 오그라들게 하는 경우가 좀 많아 헤헤 유펠 기애로 기애로 игра 자 바로 찜쪼 발라줍시다 자 이번엔 메카나루토와의 전투입니다 무슨 기술 쓰려나 구미 메카나루토는 처음인데 상대하는거 생긴 꼬라지 마라 저거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저렇게 생기면 좀 그런거 아니냐 갑시다 왠지 좀 빡셀거 같은데 전투가 와 미쳤네 와 아 안 맞았어 걸렸어 그렇지 연계 5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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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출은 진짜 대박이다 아 그래도 A클라스 연계 5위 맞췄다고 A클라스 주네 전투가 좀 빨리 끝나서 전투 중에 대사가 좀 스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 중에 대사는 제가 좀 못 쳐드린 경향이 있어갖고 나중에 유튜브 업로드 할 때는 전투대사까지 전부 편집을 해서 업로드 해 드릴께요 지금 내가 패드를 눌러서 싸움을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엔터를 치면서 들으면서 좀 힘들었어 나를 나를 왜 그래 다수의 닌자들이 이쪽으로 온다 다수의 닌자들이 이쪽으로 온다 다수의 닌자들이 이쪽으로 온다 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넌 여기 남아서 그 녀석에게 말을 걸어줘 내가 밖으로 나가서 모두를 아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냐 벌써 왔어 아 얘네들은 도와주겠지 뭐 나..왜 거기에... 나사카... 모두가 메카네라토를 죽을땐... 나왜 없잖아 넌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왔어 어? 도와주겠지 아 나 채팅창 못봐서 그러는데 쟤 왜 저래? 쟤 뭐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긴말로 좀 말해줘 매니저들 히나타에 아래밖에 안쪽으로 내버려줬다 협력하지 않으면 좋겠다 응? 히나타가? 응? 감사합니다 히나타 너는 데뷔한 후에 모두가 각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ㅁ.. 어어... 나는... 별일이... 아 내가 문제가 있어서 시청자가 줄었대 뭐 잘못 알고 있구나 난 문제가 없어도 시청자가 줄어 이 멍청아 아이가 아이가 어그로를 그렇게 끄네 아뇨 아... 나는 나루토의 거 믿어 지금은 스토리 모드를 보는 중이기 때문에 스킵은 없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어 지금부터 신속히 움직인다 스킵된 영상 같은 걸 보고 싶으면 유튜브 가서 확인하세요 유튜브 가면 많은 양키들이 올린 거 있습니다 그거 봐 그냥 우린 한글로 차근차근 스토리 이해하면서 볼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맡겨줘 너희들은 메카나르토를 구하는 거야 난 아무런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데 호카게에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녀석은 정신석을 맺히러 두 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어 전부 다 알고 있어 하여튼 호카게는 그리고 일단 호카게는 시카마루에게 모든 정보를 줘 구비 모드를 켜고 바닷가 흘리고 바닷가 흘러가서 기존의 정보를横으로 돌아가고 있어 문제없어 메카가 아니야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아 여러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전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한글자막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한글자막 입히면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뭐요? 준비를 했지? 아 이노 망사! 아 왜? 얘 자꾸 망사 안입고 나와 짜증나게 아 미안한다 이 혼술! 정신과 육체가 이혼하게 된다는 아 농담입니다 아 나 드립 왜 이렇게 재미없냐 주술은 성공한 모양이야 여기가 메카나루토 마음속일거야 야 구미나루토랑 또 싸워야 돼? 기... 키나타산... 3인팟인가 이제? 하긴 마음속이니까 메카나루토는 우리 편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쁜일이지만 여기 위험합니다 어 거의 좀 마인부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냐? 그죠? 착한 마인부와 나쁜 마인부 뭐 그런 느낌이야 믿고 있어 하지만 이 안에서는 그 녀석이 더 강해져서 아 여기도 흰수염이지 참 노몰모드가 하는 말이 맞다 나는 최강의 무적이야 오잉? 야 이건 너무했잖아 이게 뭐야 가보가 이거야? 시발 너 뭔데? 또아... 하하하하 마사카 이게 뭔데? 아 아... 어로카만보나 아... 숱불로몰로만 원하는 위험을 손에 진정한力을 안해놨는데 아... 아... 여기에서는 뭐없어 이力을 이力을 더 이상 그들이 그들은 무식라 아... 아... 이건 너무했다 야... 다윗이야 야... 포기하지마 저 자식을 쓰러뜨리면 너는 자유야 쓰러뜨리면 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 앞으로 조금만 더하면 넌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 손발이 오그라드는구나 나루토 당연하지 이긴다 소중한 것을 지킬 때 사람은 정말로 강해질 수 있어 뭐래 이 닝겐 새끼가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상태라도 싸우겠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반드시 이겠어 아 그... 그런 녀석을 위해 싸운다고 뭐가 된다는 거냐 놀고 있다고? 대체 뭘 보고 말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메카 나루토는 내 옆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발목 잡힘잼 도망갈라겠는데 이 시장 월간이들만 모였구나 자 이제 산민팟이 되겠죠 메카 나루토가 메인으로 되려나 매장에 주마 자 이끄죠 자 드디어 구미 메카 나루토 화전투 구미 메카 나루토래 그냥 메카 나루토가 왠지 메인이 될 것 같은데 아니네 구미화 돼서 싸우네 그냥 좋아 좋아 이것도 괜찮지 아 아 구미 메카 나루토 흐흨 우리 x 조 나 놀러 야아 도나무! 나 어디갔어? 야 겁나 세 도나무! 와 도와주러 왔다 세 명 다 맞네 각성! 어디 한번 해보자 이씨 아 너무 쎄다 아 개아프다 아 너무 아파 야 통나무 썼잖아 와아 너무 쎈데 타겟이 제대로 잡히질 않아 야 이번판은 포기한다 자 빨리 다시 하자 어 얘 겁나 쎈데? 대충 싸우고 빠져서 바로 각성해야겠다 와아아아 야 이거 어떻게 딜을 넣을 수가 없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하하하 이게 뭐야 은 ? 왜 이난처리 어 예 음 네 일단 한줄을..뭐야? 일단 한줄을 깎고 시작해야된대 와 와 잡았다 내가 막고있어 아 바꿔치기 쓰는거에요 쓰는데 쓰는 타이밍을 못잡아 이게 쓰는거라니까? 이봐 다 피해 아 이거 라생간으로만 데미지 넣어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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